황색 포도상구균, 대장균, 살문날랑균, 농농균 99.9% 제거. 중금속 당연히 불검출돼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심지어 겨울철에 요즘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이 노로바이러스 얘기입니다. 네, 특히나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많이 신경 쓰실 거예요. 그럼요. 노로바이러스가 지금 99.9%나 제거가 되고요. 심지어 슈퍼박테리아도 99.9% 제거됩니다. 근데 어머님들께서 보셨던 정수기가 상담 예약을 하시고 상담을 받으셨던 정수기가 모두 다 이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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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검출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수기는 예쁜 거 이런 것도 보셔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필터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현대 정수기고요. 심지어 사실은 안 좋은 건 걸러야 돼요.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을 마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미네랄을 먹기 위한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미네랄을 살려드려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근데 살린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프리미엄의 정수기는 여기서 증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네, 필터 전과 후가 다르게 이게 그냥 살려있는 것이 아니라 미네랄이 증가되는 필터가 탑재가 되어져 있어서 훨씬 더 깨끗하고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께서 오히려 제가 꼼꼼하게 따져봤더니요. 필터가 몇 개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몇 개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큰 먼지, 작은 먼지, 영소의 미네랄은 살려주고 거기에 작은 먼지까지 엄청난 균까지 이게 99.9% 이게 정말 가능한가? 어머님들께서 지금 쓰시고 계시는 필터를 한번 살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특허받은 필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걸릴 건 거르고 미네랄은 살려내는 정수기. 이게 바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현대의 프리미엄 정수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월 만 원대, 12,900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부담이 없으실 거고요. 컬러는 지금 와인 컬러도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지금 두 가지 중에 결정대로, 오늘은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연락처 남겨주시고 상담 받아보신 이후에 원하시는 건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프리미엄 사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은 지방이 조금 좁아서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만 사셔서요. 저희는 옹수, 냉수 이거 필요 없고 직수형만 돼도 됩니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수형의 정수기도 역시 준비가 되어 있죠. 많은 분들 좋아하십니다. 그게 깜찍하죠. 그리고 터치 방식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렇게 조작도 되고요. 주방 공간이 조금 작은 협소하신 분들은 이런 거 딱 세워두시면 거의 공간 차지를 하지 않아서 부르실 겁니다. 이렇게 터치하는 방식대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쁘게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누려보시고 이 지금 직수형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월 렌탈료가 지금 3,900원. 그리고 куп을 되기 때문에新た 조심하세요.